아 연도랑 순서 쓰는 거 동학농민 운동 95년 맞지 응 95년 을미사변인데 동학농민 운동 94년 뭐 94년 아우 아 좀만 기다렸다 95년 해야지 왜 94년 해가지고 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자 그럼 이제 저 탐관들을 무찌르러 갑시다 잠깐 조금만 더 기다립 쇠 아직은 때가 아닐 쇠 그럼 얼마나 더 기다리란 말입니까 한 1년만 더 그래야 그래야 내 후손이 혼날 시험을 아 아닐 쇠 내가 이 쓸어 동 гром이 능력이 터베 부실 자녀 이 아니라 1185년 으로 정 정 됐대 지금 역사 학생들 난리야 미련아 그럼 너 동학노민 운동 마친 거네? 난 1995년이라고 썼는데 장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? 101년을 기다렸어 미안 괜한 역사 막 바꾸지 말고 한국사는 필수 이다지하자 영원 메가패스